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둘째 주, 둘째 주라고 했는데 첫째 주 같은 둘째 주죠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종가 마감 할 때까지 비트코인 시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분석은 약간 하락 행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가 마감을 그렇게 했네요 일단 어쨌든 좀 맞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번에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세응이 육충입니다 육충은 급하다 빠르게 흩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세응이 다 이렇게 부효가 붙었어요 부효라는 것은 일단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동한 것이 이렇게 묘 제가 동해서 인재로 퇴신 되었거든요 제가 동했다라는 것은 세의 부효가 붙었는데 제가 동했다라는 것은 귀찮게 돈을 버는 형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상을 해볼 때 일단은 오르긴 할 거라는 건데 귀찮다라는 거잖아요 짧게 잠깐 잠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제가 동해서 제로 퇴신 되었습니다 퇴신이라는 것은 갈수록 힘이 빠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손이 공망이 되어 있고 하니 이것도 이제 많은 거래량이 많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또는 등락폭이 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오르긴 하는데 많이 오르진 않겠다라는 거고 이게 퇴신 됐지만 이렇게 월파 맞았어요 월파 맞았다라는 것은 흐지부지 되다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오른 만큼 또 토해내는 그런 형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재성이 동했는데 오늘이 춥날이에요 그럼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정도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또 오르고 이렇게 그 뒤로 또 슬슬 하락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동한 게 재성이 동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약간의 양복 마감?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크게 기대할 건 아닌데요 일단 손이 공망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재성이 약한 와중에 동해가지고 월파를 맞았거든요 이러면 오른 것도 아니고 하락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일진상으로 봤을 때는 화요일 수요일이 그래도 약간 상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주간을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진에 따라서 이게 기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일진상으로 길한 것은 화요일 수요일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날짜들은 조금 하락하기가 쉬운 그런 날짜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해도 오른 게 조금 있고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하락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형이라고 하는 기운을 빼는 재물의 기운을 빼는 그런 기운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요 하락한다고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약한 게 동했기 때문에 이거 사람 귀찮게만 하지 크게 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뭐 굳이 한다면 내일하고 내일모레 정도 화요일 수요일 정도만 잠깐 하고 나머지는 감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게 점이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점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